검찰이 어제 4월 4일에 있었던 재판 마지막 날 이화영 변호사 측에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 증거자료들을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관련해서 CCTV나 검찰 만남 접견기록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으로 이번 속기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변호사가 가장 최근 진술로 한 얘기는 법정에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서 술 자체를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것 자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원석 총장이 제출한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직접 술을 마셨느냐 이렇게 이전 부지사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전 부지사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종류의 술이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주였다 이렇게 답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주를 마셨으면 냄새가 많이 날 텐데 교도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 증거 자료를 요청했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부분도 좀 궁금했는데 이 대표 쪽에서는 현재까지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일국의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에 나서는 것 자체다가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검찰이 그 대목대목에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8차례 거듭되고 있고 마지막에 검찰총장까지 입장을 내놓은 셈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술자리 공방 그리고 전관 변호사 공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변호사 측에서 전 부지사 측에서 앞으로 내놓을 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사실관계를 하나 의혹을 제기했다가 그게 검찰이 반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면 다른 걸 또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은 시점 술을 먹었다는 시점만 해도 처음에 6월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아닌 게 드러나니까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또 7월 5일 아닌가?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날짜와 장소가 왜 안 중요하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와서 전관 변호사로부터 또 회유를 받았다. 그동안에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전관 변호사로부터 이제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유를 정말 받은 거냐 받지 않은 거냐 술은 마신 거냐 마시지 않은 거냐 언제냐? 어떤 장소냐? 하나도 일치하는 일관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무시사 측의 목표는 저는 처음부터 흔들기지 특별히 진상규명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검찰 진술 법원 이런 것들이 판결이 나오거나 결론이 나와도 그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흔든다. 왜? 바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뭐 진실로 규명되더라도 아마 이화영 전 무시사 측은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서 이걸 공방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진실 규명보다는 공방으로 만들려고 하다.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조국장님 그렇다면 재판부가 안 흔들려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6월 7일에 1심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뭐 이화영 전 무시사의 뇌물 부분도 있지만 대북선금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무죄로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네. 아마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화영 측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죄로 나오면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부지사가 저렇게 해서 유죄면 그럼 뭐 지사가 시킨 거지. 지사한테 보고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걸 흔들기 위한 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6월 7일 날 1심 판사 1심 재판부에 이제 선고 내용과 판결문이 나올 텐데요. 그 판결문 내용에 이재명 대표가 거론이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거론이 된다면 혹시라도 공범이라는 표현으로 거론이 될지의 여부. 아마 이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가장 초미의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검찰 측에서는 이미 만약 그 판결문 내용에 공범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